우후죽순 터지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판문이 결국에는 오늘 아침 보도된 뉴스토마토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씨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여론조사와 또 그의 관계된 내용들까지도 종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발 수사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씨 녹음 파일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이모 씨의 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한 달치의 통화 내역 40차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 보도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용인 이것은 용인 게이트라고 해야 됩니까 용인 사건 이렇게 큰 줄기에 세 가지 문제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투트랙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대로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저희가 오늘은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를 모셔서 오늘 새벽에 보도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시는 대로 바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사실 음성변조가 되어서 실제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있는 이 화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컸었던 게 사실인데요. 뉴스토마토는 이 씨라고 표현을 ABCDE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할 때 그 이 씨가 아니고요. ABCDE의 이 씨인데 이분의 실명도 조만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분이 스스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고요. 급기야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는 본인의 육성이 오늘은 날것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접한 분들은 실제 관련된 내용이 이분이 어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제보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스튜디오에 박형광 기자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박형광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특종 기자는 다 용서가 돼요. 지금 방금 뉴스인사이다에서 건너 오셨는데 오시느라고 많이 막혔죠 길이. 조금 출근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출근길이 얼마나 바쁜 분들 많을 텐데 우리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숨도 돌리실 겸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세 가지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 세 음성 파일 우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봤죠.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맨날 윤석열한테 모아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유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네. 네. 오늘 빨리 도는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2,200개 정도 탔거든요. 네. 보호사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보도보다 더 깊어진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3개의 음성 파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게 42% 언저리 나올 거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분이 그동안 선거 시기마다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박형광 기자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뉴스토마토 일면 머릿기사 오늘은 세계면을 펼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일면 머릿기사에 보면 명태균 씨 명함이 등장하네요. 네. 김영선 국회의원실의 총괄본부장. 저는 또 이런 명함은 처음 봅니다. 이런 직함은 없죠. 이런 직함은 처음 봤어요.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명함을 봤지만.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 그래서 명 본부장이라고 김영선 의원이 칭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현출이 되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태균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씨. ABCDE 할 때 이 씨입니다. 이 씨가 국감에 출석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다라고 결심했네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이제 첫 제보 할 때부터 결심은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에게 내가 국감에 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그런데 남편분이 굉장히 전폭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시고 그래서 저희랑 이제 사실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계속 지금 언론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씨가 뭐 사기꾼이다 뭐 어쩐다 해서 횡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폭제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를 계속 지켜봤던 사람인데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이 선거 과정이나 의원실 운영 과정에서 본인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의 사비를 좀 넣어서 일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게 계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왜 그렇게 사비를 넣어야 됐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 사실은 헤드가 김영선이 아니라 명태균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바로 따르면. 그런데 의원실에서 돈은 나오는데 그런데 돈은 안 주고 명태균은 시켜. 그러니까 이걸 명태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라고 하면 본인의 돈을 써서라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냈던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억 단위 사비.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에 나오는 이 씨의 신원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관 그런데 사실은 명태균 씨의 회사의 직원 훨씬 명태균 씨하고 오랫동안 10년 정도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명태균 씨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실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이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씨가 이번에 국감장에 서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말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원래 명태균 씨랑 같이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사에 이 씨를 많이 인용했는데 이분이 그 곁에서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여론조사 업무도 다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를 같이 덮고 그리고 의원실로 들어가서 또 회계 업무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연결고리 내부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확실한 내부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부자에 의한 이른바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폭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명태균 씨가 창원시청 공무원들 그 밖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왔을 때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에게 이런 전화가 왔다라는 것을 일종의 과시용으로 보여줬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상당히 막역한 사이다라고 일단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본인도 실토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전략 공천 달라고 요구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목인데요.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내용이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 보도로 보도가 된 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 대통령 하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조금 차치하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로 어떻게 이분이 간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근했는지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김용선 의원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고 물론 서울대 동문이라서 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지만 주변 말로는 다 가깝다. 엄청 가깝다라고 했고 이 명태균 씨가 김용선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해달라고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계속.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출마를 권유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죠. 자체. 네. 네.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권유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조사 그게 PNR 리서치하고 연계가 돼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자체 조사를 한 거고 대선 기간에는 모든 조사를 PNR에 의뢰를 합니다. 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출연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혹은 어떤 매체와 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실은 뒤에서 다 하고 있지만 매체의 이름만 빌려서 PNR에 의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PNR에 조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PNR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서를 계속 올렸던 겁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면 윤 총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거나 계속 문자가 온다. 문자가 온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음성파일의 내용만 봐도 명태교 씨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씨의 증언도 매일 아침에 9시쯤에 사무실에 와서 처음에 브리핑을 한 뒤에 프린트아웃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프린트아웃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비공표되는 여론조사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SNS나 어떤 메신저로 보내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아웃해서 갔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씨가 그러면 명태교 군과 윤석열이 만난다라는 걸 아느냐 항상 아침에 왔을 때 브리핑할 때 그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하러 가야 돼. 보고 문건 갖고 가야 되니까 이거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후보랑 만나서 뭐 했어. 술 먹었어. 이런 얘기를 자랑삼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0.73%라는 아주 박빙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물론 모든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후보들도 피의가 마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차로 우세하는가. 이거 미국 선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자체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돌리고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누가 우세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공개 여론조사를 또 한 번 돌려보고. 맞습니다. 그걸 토대로 후보에게 가서 설명을. 일종의 브리핑 같은 걸 하는 거겠죠. 브리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역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명태균 씨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접근할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접근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여타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때도 본인이 먼저 자체 여론조사를 한 뒤에 접근했고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식으로 또 환심을 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참 이게 사실 근데 정치권에 늘상 있는 풍경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스스로 출마 결심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자체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동네별로 분석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지역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유권자 제형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서 활동을 하는 게 대략의 선거 캠페인의 로직인 것인데 명태균 씨도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캠페인 전략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 전략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이라고 칭해지는 이 분을 만나서 설득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컨설턴트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선 출마해야겠다라는 것을 무슨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이것도 원오브댐으로 이런 조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취재한 기자의 판단으로 볼 때 당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신뢰를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모든 정치인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정치인 그리고 잔뼈가 굵다 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언변이 굉장히 능하다라는 평가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빠져들면 깊게 빠져들고 그리고 이분을 그런 어떤 면 때문에 이분을 사기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잘라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력한 정치인 여럿에게 접근을 했다가 그 여럿 중에 몇 분은 명태균 씨를 보고 사짜다라는 판단을 하고 바로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명만 지목해서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찔러본다 그물을 넓게 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얻어 걸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대단한 전략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언해서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추가로 나오는 보도들을 종합해서 이분이 어떤 영향력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뭐 일종의 이제 아까 뭐라 했죠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고 일종의 이제 이런 그 뭐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내용 그럼 취재 내용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가서 보고를 하는데 숫자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음성 파일을 보면 2022년 2월 28일 선거 막판이에요 3월 10일 대선이었으니까 오후 2시 13분이 13분에 그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투표를 보여줬죠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사 돌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죠 숫자를 그 부분이 좀 의심되는 지점이긴 한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추가 검증 중에 있어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했는지에 집중을 했고 다만 PNR 대표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했는데 PNR 대표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는 인정한다 PNR 대표가? 여론조사 대표가요? 맞습니다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시에 그래서 본인도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잠깐만요 PNR 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대표 회사 사장이고 맞습니다 문항 설계나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 스스로 그때 여론조사 내용이 이상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상했냐라면 본인은 굉장히 소신껏 원칙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난을 치거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데 왜 우리 거만 높게 나왔느냐라고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말할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에 기사를 내기로 했어요 내일 기사가 하나 더 나옵니까? 네 그래서 PNR 대표 인터뷰한 거를 기사로 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PNR 대표가 사실 본인이 어떤 언론의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시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PNR 리서치의 대표가 당시에 여론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뉴스토마토에 출연해서 발언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기사로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기사로 텍스트 기사로 저희가 뉴스토마토 홍보 요정이에요 고맙습니다 계속 예고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것도 충격이네요 하여튼 저희도 내일 챙겨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내용이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해요 결과가 그래서 조금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28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도 뉴스토마토가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5.4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45.4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7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연령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석열 47.5 이재명 42.6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비공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걸릴 겁니다 걸릴 거고 비공표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좀 잘 나온 걸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환심을 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3월 2일 3시 58분 이것도 이제 선거에 임박한 때인데 이때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 더 연령이 많으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이가 달라고 그러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3월 3일 녹취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지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그러니까 영태균 씨로부터 뭔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끊임없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요구하는 듯한 어떻게 도대체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맥락의 녹음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쯤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되는데 굳이 굳이 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그리고 명태균 씨 자체를 좀 신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그동안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 등등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비용 전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3억 얼마가 쓰인 내용인 거죠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이 돈은 못 받은 거죠 3억 7,520만 원이 집행된 거네요 3억 7,520만 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냥 미래한국연구소가 다른 데서 번 돈을 여기다 다 넣은 거죠 쓴 거죠 아니 돈을 안 내고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실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명태균 씨의 말을 듣긴 했는데 명태균 씨가 따로 돈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정식으로 발주를 해서 여론조사 돌린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시켜서 여론조사 돌린 거니까 어떤 계약서가 따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지만 이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여론조사를 발주한 곳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라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합니까 명태균 씨는 저에게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는 연락하지 말라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최근에 언론 매체에 명태균 씨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쨌든 SNS에 본인 사진이랑 간략한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준석, 천아람, 홍매화 씨는 장면, 안철수 의원과 촬영한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박재웅의 한판 승부의 제작진에는 본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본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런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명태균 씨가 대응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기 무섭게 바로 이제 좀 행동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탄 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내가 싫다는 가지고 있으니 너네 어떻게든 잘해봐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씨를 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천아람 의원들에게 자기 편에 서서 싸워달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뉴스토마토가 2022년 지방선거에도 두 명의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관여한 정황을 잡고 후속 보도 준비 중에 있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예고를 좀 띄워주시죠 저희도 사실 검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편집국장께서 이거 장윤선 선배가 꼭 물어볼 테니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헝구하기로 역시 예리하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놓칩니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에 나오네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전원을 통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돌풍을 만든 사람이 창원에서 특히 허성모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만든 사람은 명태균시다 이렇게 정평이 나있다라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이준석 돌풍 명태균 작품 이렇게 해서 소제목이 뽑혀 있어요 어떤 내용의 추가 취재 내용일까요? 사실 그 장면 그 광경을 이 씨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언을 해주신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 맞죠 그리고 자료만 봐도 그때 당시에 PNR의 여론조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앞서 공개한 음성 파일 중에 좀 뒷부분을 뺐는데 이번에는 그 뒷부분에 담겨있는 내용을 기사에 좀 담았습니다 보면 2022년 5월 9일날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천 받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에 이준석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 인테리어 잘 해놔, 잘 세팅해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그러면 5월 9일날 통화했고 5월 15일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김영선 의원의 후보 사무실을 그런 거 보면 사실 6일 전에 그 당대표 일정을 알았거나 그 당대표 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위치였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둘 사이가 엄청 좋았다 명태균이 준서가 밥 먹고 가라 하면 오고 그랬다라는 이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계속 보도가 될 걸로 보이고 당장 내일 나올 PNR 리서치에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 하고 왔는데 피곤하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큰 센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산을 잘 넘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관련해서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취재 편의점에 이 보도 관련해서 반론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